아유! 어? 나 오는 거야? 뭐야? 아유! 아유! 사실 윤성빈의 피지컬을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잡아요. 근데 성빈이 그걸 들어서 옮기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들지 않고 끌어 끊는다고. 아유! 이모님! 이모님 지금! 김장철이나 급하게 뛰네!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시간을 좀 줄여서 잡아야 한다. 아유! 아유! 세상에 무슨 일이야? 아유! 아유!